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튜토리얼 해봅시다.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게임 이렇게 일찍 나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특히 요즘 데스니 할 것이 없고 이 필수가 꽂아 났으니까 아 예뻐요. 랩픽이 마음에 들어요. 스파르탄이란 무엇인가? 스파르탄은 하나의 상징이다. 절망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해. 네이스. 네이스.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휴멍이다. 우리가 함께하면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다! 훈련생! 준비됐나? 됐습니다! 소리가 작다! 예! 준비됐습니다! 다시! 예! 준비됐습니다! 좋아! 누가 처음이지? 나이스! 바로 돌려보기! 그거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레픽이 좋아요! 뭐야? 인피니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다! 고리가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설에서 급증입니다 사령관님! 교전은 적은 없습니다! 진입해! 이 시설은 차세대 스파르탄 훈련을 위해 비밀리에 지은 곳이다! 고마워요! 저도 자신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농담할때마다 내가 뭘했지? 계속 하라고요? ㅎㅎㅎㅎ 그래 거기 계속 서 있을 건가? 아니면 인류를 구할 건가? 인류를 구할 거야! 나이스 와 이뤄봐요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엑스박스 시리스 S에요 선능 모드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할것이 없네 말할것이 없네 무기좀 주세요 무기좀 주세요 안정성은 확실하고 원하신다면 필요에 따라 개조도 가능합니다 개인용 AI 명칭 버틀러 가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파르탄 함께 복무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도요 AI 설치 다른 AI가 없어? 오케이 설치하자 개인 AI 설치된 개인 AI를 받았습니다 튜토리얼 마친 다음 방어구실에서 AI 의무와 성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방어구 기준치 보정 중 스파르탄 방어막 재충전 완료 방어구 시스템 모두 정산 다음으로 AI가 이동 코스에서 추가로 운동기능을 진단할 겁니다 여기 뭐 있을까? 하면 한번 여기 올라갑시다 뭐가 있는지 아 워크벤치 여기 찾을 것이 없습니다 아 거기 누가 있는데 Moegan 괜찮으시다며 왑스 에 어 뭐 이렇게 하면 안되요 왑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는 아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모릅니다. 오우 음악이 좋네. 엘빈 누르면 점프 이거 할 수 있어. 하하 전 게임 잘하네. 나이스. 엘빈 누르면 슬라이드 가능하네. 엘빈 누르면 슬라이드 가능합니다. 오케이. 지금은 그냥 무슨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프 종류의 L를 누르고 있으면 멀리 움직입니다. 점프 종류의 L를 누르고 있음.. 어? 어? 뭔 소리야? 아 그냥.. 앞으로 점프 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진짜 그냥.. 아 뭐.. 이런 슈팅 게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투토.. 사람을 위.. 사람을 위.. 사람을 위한 투토리얼인 것 같아요. 아.. 운동 진단 완료. 탁월한 수행 능력입니다. 사격장에서 사령관님과 합류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니 무기 들이봐. 우리 무기 들이라더요. 아.. 무기고군요. 세련된 분들을 위한 세련된 무기가 있죠. 여기 온김에 무기를 챙겨 볼까요? 북커님은 여기서 파바빠빵. 파바바빵. 오오오오오오오옇. 배터리플. 가자 AI 배치 그러게요 왔습니다 어디 자네 사격술도 그만큼 좋은지 보자고 실탄 사격부터 시작하지 시간 줄 테니 새 무기가 손에 익도록 하게 그렇군요 어 긴장돼요? 이거 저를 못하면 말해 그래 이제 실력 좀 볼까? 나이스 아 저는 저거 잡을 때 그 아 그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뭔데 나이스 어디야 얘들아 오우 오케이 저기 반동이 좀 있긴 있어요 방어막은 잠시 후 회복된다 적이 취약한 틈을 노려 적극 공격한 방어막을 없앤 후 표적의 머리를 노려보도록 표적을 처리하도록 표적을 처리하도록 나이스 오우 오케이 한 수류탄으로 저거 못 잡아요 이거 저 안되네 나이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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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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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위의 배경은 포스터 저 배경은 무기훈련 아 그냥 이것저것 포스터 아 이거는 맵이 아니에요? 파워장비 획득함 파워장비를 획득했습니다. 이 희귀한 장비는 충전수 제한이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 사망하면 적이 주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획득한 파워장비를 사용하려면 rb를 누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 장치는 오니 연구 부서에서 온다. 대단한 성능입니다. 새 무기 획득함 무기 선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불출기에서는 기본 개인 장비와 다른 무기들을 생성합니다. 무기 선발을 홀로그램이 붉게 빛나다면 이전 무기를 다 쓰기 전에 무기가 더 생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걸 시도해보시는 겁니까? 이 불출기에는 새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장비 획득함. 장비를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특수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돼? 어 이거 뭔데? 오우 중박이 획득함. 중박이를 획득했습니다. 중박이는 지상된 시간 간격에 따라 출연하며 매치의 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아군이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이 불출기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구하기 힘들죠. 노이즈 잘하셨습니다. 관심 지점을 전부 확인하셨군요. 이제 사령관님께 가시죠. 이제 보정은 끝난 것 같으니 실사격 연습으로 넘어가겠다. 오우 오케오케오케오케 준비하기에 스파르탄. 곧 전투 개시다. 오우 버터한테 싸와야돼? 그런것 같아요. 동작감지기 하드의 동작감지기를 사용하여 이동 또는 무기 발사 중인 팀원과 적의 위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발사하지 않은 채로 앉아있는 적은 동작감지기에 나타나... 오우 오케오케오케 저 이거 어디로 갔어? 아직 조정 속도가 제대로 설치한 것이 아냐 오우 네 이거 주세요 이들이 어디야? 어 아오케 오우 오우 어디야? 제발 오기는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거기 동굴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 없는데 아 거기에 아 누가 왜지 킬 넘쳤어 나이스 계속 가자 나이스 그냥 그렇게 서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서있는 적을 잡는 것이 딱 제 실력이 맞아요 아직 조준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아무도 없네 오버실드 어디서 나왔어요? 전 단약패를 해요 어 속죄 네 속죄 힘내세요 근데 거기 새벽이 아니에요 왜 속죄 이 새끼를 속죄를 하고 있어요 어 후 후 후 으 으 하하 으 우 툭! 툭취 힘내세요 새벽에 말했어 아주 훌륭한 실력이야 내 예감이 틀리지 않을 수 고마워요 가 봐야겠고 우리 병력 일부가 실종된 것이 확인됐다. 다른 스파르탄들이 안 보여. 아 한국에 계신 것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견뎌내고 안정을 찾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말이지. 오늘은 바로 그 시작일 뿐이다. 계속 훈련해라. 내가 돌아오면 걱정 마 꼭 돌아올 테니까. 아주 바빠질 거다. 알았어요.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스파르타. 와 매치 시작까지. 2. 1. 시작입니다. 컴을 연구해라. 에너지컴은 큰 거리에 있는 적들을 베어 버립니다. 캡쳐 더 플래그. 아디게이머. 알았어. 포켓필 그림 좋아합니다. 다즈 에스엑스. 엘지언. 진짜 사람인가? 버시인가? 모르겠습니다. 적의 깃발을 열뜨카. 우리 깃발을 지키려 Franklin. 오케이 어떻게 될걸까. 첫번째 헤일로 멀티플레이어 게임 어떻게 될걸. 오. 이게 뭔데? 멈는지. 횟흐흐흐흐 plugging이네 저 친구좀 잘 crear 독발 당했어 여기 누군가 있습니까 주세요 이거 잘될 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 팀원들이 저를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로 간다 아무도 없을까? 아무도 없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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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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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엠 마다 역시 AI 올라가자 아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좀 위험해요 좀 도망가야 돼 쉴드 애들이 어디야 애들이 어디야 오우 호호호 아 뭐 적어도 플래그 한번 플래그 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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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을 수 있었어요 계속 가자 어디야 아 기탈은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맞아 안 돼 오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에 저 적들에게 좀 화내게 화나 화나 화를 시키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인 어디로 나올 거야 강력하네 단약이 얼마 없습니다 단약이 얼마 없습니다 나이스 어디야 잡았어 잡았어 으아 복수당이네 가 가초님은 저는 헤일로2 까지 했어요 헤일로2 다음에 안 해봤어요 저는 이 게임으로 다시 헤일로로 시작할까 오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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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으로 다시 헤일로에 할 거예요 네 그런데 OrXbox 시리즈의 elite 스페이스 그래서 Technology 에게는 이 무기 너무 좋아요? 약간 데스니가 아직 포즈 무기 같아서요 그래서 데스니가 아직도 무기무기 좋아하니깐 가자 오오 빨리! 저를 못봤어 저를 못봤어 저를 못봤어 저를 못봤어요 이제 뒤에 누가 있어! 으악! 너 당신 도망가지마! 그냥 두 번! 시... 욕하고 싶어요 저 이들을 위해 그냥 저를 지나갔어 매너 없네 에미지 크네 으음 계속 가자 어어 이쪽으로 가자 아... 어떤... 어떤 수를 타는가? 오케이 1 대... 1? 1 대 2? 아직 안돼요? 1 대 2? 아니 1 대 2... 1 대 2! 1 대 2! 아직 안돼요 ㅋㅋㅋㅋㅋ 숫자 착각하네 가자 아 죄송합니다 그거 되는 줄 몰랐다 되는지 몰랐어요 가자 우리 네네 가자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적들과는 아군이 뺏었습니다 강력한 아이템 준비 중입니다 저를 직접 저 그들이 깃발을 해줬어요 저 깃발 운반자를 발견했어요 강력한 아이템이 출연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계속 가자 우리? 아 우리? 우리가 야 나이스 승리했습니다! 제 첫 번째 게임!